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구암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서창범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창범 목사님은 제가 들었더니 우리 이 방송의 애청자 씨라고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알고리즘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방송을 또 우연히 한 1년 전에 알게 되었고 매주 이렇게 챙겨서 듣고 많은 분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감동적입니다. 저희가 출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서창범 목사님은 평소에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는데도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아주 감사하고 애청자를 한 분 모셨다는 점에서 방송에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구암성결교회, 교회의 소개부터 좀 해 주시죠. 구암성결교회는 1986년 2월에 개척되었고요. 1대 전도사님 이후에 2022년도까지 2대 홍유식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었고 이제 정년이 돼서 잘 마치시고 또 제가 3대 목회자로 2022년 11월 20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근데도 목사님이 이번에 3대 목회자 같으면 개척하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좀 외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도 설립자와 우리 홍 목사님이 아주 애 많이 쓰신 귀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한 2년이, 만 2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출석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처음 부임에서 명예 목사님 내외분하고 어르신들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사역하는 동안 주변에 교회를 찾던 분들 또 여러 가지 이후로 교회를 좀 쉬고 계셨던 분들도 또 새롭게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찾아오셨고 또 완전히 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외지에서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현재는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목사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함교회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전임 사역지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잘 하고 있었다가 또 이제 단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가 1년간 아침, 저녁 기도로 단임 목회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간에 먼저 목회지를 떠나신 또 찾아 나가신 많은 분들의 전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단임 목사로 잘 나가는 것인가 은혜로운 그런 과정들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단임 목사로 나갈 시간표가 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었었고요. 정말 이제 딱 그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모 교회에서 말하자면 속에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고요. 또 그 전화를 받는 즉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게 됐고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단임하고 있는 구암 성교회입니다. 구암교회가 이름이 구암인 이유가 지역명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이 동산면 원창 1, 2, 구암마을이고요. 그 구암마을이 중심에 마을에 간 바로 옆에 한 45미터 되는 기암 절벽이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비둘기구 암벽암, 비둘기가 쉬어가는 쉼터와 같은 곳이라고 해서 구암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연구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전혀 준비 없이 확 물어봤는데도 아주 잘 그렇군요. 비둘기구, 비둘기가 쉬어가는 절벽마을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도 이 교회 가봤는데 사실은 목사님 처음 오실 때에 그 교회 건물이 사실은 많이 좀 후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목사님은 참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거 처음 보시고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부임을 한 것이 아니라 둘러보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전임 사역지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사역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농촌 목표에 대한 이해는 좀 낮았었어요. 막연히 그냥 농촌교회가 어렵다, 낙후된 지역이다라는 생각들만 갖고 있었고 백지에서 그 교회를 이제 처음 찾아가게 됐는데 처음에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원도 춘천 출신이긴 한데 시내에서만 거주했었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나? 몰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창고개를 내려가면 아담한 곳에 이제 교회가 위치한데 그 고개를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잠깐 놀랐었어요. 그 놀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임 목사님이 19년 동안 네 분이 거기 사셨거든요. 그 실내, 특히 안에 환경이 열악했는데 2층 본당은 여름이면 물이 새가지고 천정이 내려앉고 그리고 1층 생활공간 그리고 예배공간은 그 한 20여 년 동안 거의 관리가 안 되었고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임 목사님이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에 저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게 첫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또 선하게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크게 어렵거나 절망이 됐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실 농촌 생활을 알고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모르면서도 일단 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후회하는 마음들도 사실 들 수 있는데 일단은 힘들겠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리를 좀 하셨죠, 그래도? 그 스토리가 참 간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제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개인 집들이 자기 집, 자가든지 전세든지 잘 꾸며놓고 삽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도 교우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분들이라 해서 뭐 좀 낙후된 데라도 오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점이 이 교회 인테리어 이 안을 잘 꾸미자.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오셨을 때 몇 분이 오시더라도 오셔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쾌적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또 지나다니시다가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참 교회 편안하다 또는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재정적인 여력이 그때 현재적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바로 전에 사역했던 아연성결교회에서 집사님 몇 분이 우연히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그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감동이 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정보 목돈을 귀한 사업자금 중의 일부를 교회에 건축원 근무를 하고 가셨어요.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교회 이제 인테리어 창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고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갔을 때는 상수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었다는 의미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리비용이 새로 신축하는 비용은 같은 거예요. 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비용이었기 때문에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 난방이나 기본적인 전기 배선 이런 어떤 열악한 상황 또 말씀드린 상수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 4월부터 약 4,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마치 박씨를 물어다주는 까치처럼 그런 분들이 방문하시고 제비? 아니면 제비였지 어쨌든 정말 좋은 소식을 들려다주는 제비처럼 그렇군요. 그렇군요. 계속 릴레이처럼 이어졌습니다. 참 그분들이 다 개별적인 분들이었고 제가 먼저 그분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일 가운데 충성하기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저희 교우 중에 협동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돼서 하시던 일을 은퇴하시게 됐어요. 서울에서 춘천에서 서울을 오가시면서 택배 상하차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정리하시면서 목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또 해주셔서 그것이 또 또 한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손으로는 다른 분들에게 힘을 얻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 손으로는 우리 교우들의 헌신이 함께 박수로 치듯이 딱 맞아서 그 안에 실내의 인테리어 모든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정비가 다 돼서 생활이 쾌적하게 환경적으로는 잘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말 단시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못 경험했을 만한 일들이고 또 도시의 도시에 잘 갖춰진 교회에서는 사실은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부임하자마자 첫 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민들을 만나시고 그러면서 무슨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됐다고요? 마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그 마을의 반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을의 어떤 중추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장인데 우리 교우에 교우 되시는 그 반장님의 친구가 또 이장님이세요.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골은 정말 그 이장님 반장님들의 소위 말하면 역할이 인적 네트워크가 단단하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불가능한 것도 반장님이 또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해석하면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반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구함교회에 와서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도시 교회 또 제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교회들의 예배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오전 시간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 처음에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제가 경험했던 그 교회들의 예배 시간하고 동일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시간에 예배를 들어야 되고 당연히 또 어떤 분들은 그 공예배 시간을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두 번 전화를 드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방을 직접 갔습니다. 그분 일하시는 밭으로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직분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시고 교회를 오래 지키신 분인데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회를 빠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사일 때문에 못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예배의 시간들을 지키는 것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의미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만 농촌은 또 농촌에 법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실수를 통해서도 또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공예배 시간 당연히 교우들과 함께 조율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마을의 외지인이 아니라 그 마을의 또 하나의 일원으로서 또 마을의 대소사들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좋은 이웃 또 친구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거친 파도 위에 등대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지기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예배 시간 좀 많이 변경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벽 예배 시간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농촌은 이제 눈 뜨면 밭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가 5시 정도로 도시교회를 알고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죠. 또 일터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원교회 새벽 예배 몇 시에 하세요? 새벽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여리고 구원 작전? 네. 이거 하셨다고요?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 교회를 부임하게 돼서 처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모토가 무엇이냐면 인사를 잘해라 라는 것이 저한테 가르침이셨어요. 인사는 하나님께는 기도고 또 이웃에 찾아가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 교회로 교회로 모셔온다 전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먼저 이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교회 제가 여기 교회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각 그런 접근으로 여리고 구원 작전을 계획하게 됐고요. 6월 첫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91일 동안 계산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심정 영적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전도 물품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가보면 그 동네에 최소 그 동네에 집원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지도들 있잖아요. 부동산 지도 그거를 제가 동산면 저희 마을 4개 리에 해당되는 것을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벽면에 붙여놓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영적 고지를 찾아간다. 또는 정령한다. 이거 정말 80, 90년대에 많이 했던 건데 좋아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가시적으로 붙이고 또 여리고 구원작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교우들과 함께 정말 원색적인 우리 전도의 방법들을 가가오 찾아가서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중에는 제가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또 지나가면서 차를 가지고 또 걸어다니면서 거의 대부분 집집마다 찾아가는 그런 이제 인사드리는 시간들이 구원작전이었고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 마을 어귀에 가장 번아가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놓고 음료수랑 간단한 과자 그리고 전도 물품들을 가지고 오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또 알리면서 또 거기서는 뭐 그렇게 번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해도 만나는 사람은 10명 정도 내외 됐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람들 주민들 마주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능수는 아니다. 마을 사시는 저희가 마을 단위로 교우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세워서 그분들과 같이 마을 주민들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었던 거죠. 그분들은 이미 마을에 잘 정착해 있는 분이고 저는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91일 동안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오늘처럼 날씨도 많이 덥고 한여름에 개인적으로 다니는 거야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토요일마다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영원에 대한 열매 맺는 것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91일이라는 시간을 카운트다운으로 마지막이 8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초청 잔치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전인고등학교와 저희 교회가 인접해 있는데 전인고등학교와 저희 교회의 중간에 위치한 그 작은 마당 한 30평 정도 되는 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이제 바베큐 기계 그릴을 다 갖다 놓고 정말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예배 인원이 37명 그리고 예배와 상관없이 기숙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 바베큐 파티 초청 잔치에 같이 하셔가지고 총 49명이 함께 그 시간들을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목표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죠. 교회를 소개하고 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예수님 품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하신 분 저희 지인이라든가 단순 지나가면서 교회를 들리신 분 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해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00명 이상이 교회를 열이고 구원작전 가운데 방문하셨고 당일 방문은 49명이 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정말 그런 두어를 가지고 작년에 그런 결과들이 또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농촌 분들은 이제 시족으로 맺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다 한 다리 건너면 친척이고 형제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선뜻 교회를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라든가 샤머니즘 또 무교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정서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변화를 받아서 아니면 또 내가 저분과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를 한번 나가본다 교회를 출석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총회가 연회 한 2회 3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회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참석하고 또 같이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면서 인사라는 것이 그냥 인사는 되지 않고 자그마한 선물들 그리고 교회를 알리는 전도지 주보를 같이 해가지고 그런 총회 때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복날 시골에서는 복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명칭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복날 저희가 마을 잔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주가는 마을 총회에서 하되 나머지 부대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큰 잔치를 또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분들이 아 교회가 우리에 가까이 있었구나 늘 가까이 있지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또 새로 목회자가 바뀌면서 이 마을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냐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또한 연말 마을 총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 테이블에서 잘 모르는 그 마을 주민과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간 목사님이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애쓰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교회를 갈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구함교회를 출석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실제적으로도 그 마을에 교인이 아니었던 분들이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공감할 때 교회로 출석하시는 분들 또 교회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또 하나가 구함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할 계획이시라고요? 또 올해? 네. 교회 규모가 장립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여지가 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가지고 올해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두 분을 장리 권사 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직한다는 건 정말 교회적으로도 중요한데 거의 이게 구함교회 창립일에 거의 처음인 걸로 알아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로 오셔서 40년 역사에 지금 부임 2년 만에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장로님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장님이시고요. 원래 그 지역에 청년 때까지 결혼 초기까지 사셨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서울로 상경을 하시고 거기서 가락시장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곳에서도 안수집사로서 네 분이 충성을 하셨고요. 또 이제 나이가 돼서 거기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이제 귀향을 하신 것이죠. 그분이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를 떠올리시고 또 그 지역 지척에 사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제가 방문하기 전부터 교회를 잘 지키고 계셨던 안수 집사님이세요. 네.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떠오르게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말없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특별히 저희 이제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마을과 큰 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사실 교우들이 사시는 곳곳은요. 산을 두 개 세 개 넘고 물을 건너고 외지인 곳에 교우들이 산발적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예배 자리로 모시고 예배 끝나면 또 대구로 모셔다드리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는 할 수 없고 교우들이 그 일들을 나눠서 하시는데 그 일들을 정말 자발적이고 충성되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유 뭐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셔서 지금 이러한 과정이나 내용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상황이나 사정에 있는 분들 보시면 감동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창립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창립되어서 성장을 이루고 또 성장을 통해서는 결국 임직이라고 하는 사람 세우는 교회가 사실은 진짜 성장하는 교회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암교회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김선일 목사의 반가원을 오늘은 구암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서창범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 목사님 교회 부임하셔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지금 너무 감격적인 스토리를 써가시는데 꿈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세 가지의 어떤 현실적인 꿈과 목표 저 이거 보고서는 저도 아주 마음이 벅차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좋던데. 아, 예. 세 가지 꿈이랄까요? 모토를 가지고 목회를 꾸려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을 목회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노인 인구 65세 노인 인구가 20% 넘으면 초고령화 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2026년 3년도 채 남자는 시간이 흐르면 20.8%로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그 가속도는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에 10년을 준비하자. 10년이라는 시간도 긴 것 같지만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차 싶으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는 가운데서 교회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목회 10년을 준비하는 마치 모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10년 후에 변화될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해서 마을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학원 보구마입니다. 농촌도 어린 학생들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바로 붙어있는 곳이 전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분들도 옆에 있는 마을들은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는 듣기가 어렵고 그렇죠. 또 그 또래의 젊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것을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구암마을에 구암교회와 더불어서 전인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오고 가고 또 그 학생들이 또 마을에 선한 영향률도 많이 미칩니다. 또 기숙사 생활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제 학생들이 97명이고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기숙사에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학생들을 섬기는 일에 또 학원 보구마라고 하는 그런 큰 또 숙제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계선교의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목사님 이렇게 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여튼 저도 이 전인 고등학교를 좀 아는데 그렇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목사님 목사님은 교직원 자격증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신학을 또 복수 전공하면서 목회자의 길로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직이수를 같이 해서 교사로서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참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서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교재도 하셨을 텐데 바베큐 파트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전인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과거에 있었다거나 현존하다 그러면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 안에 기독교 동아리는 없습니다. 동아리로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근황도 또 학생들의 특징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연차니 제가 이제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제가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교장선생님께서 그렇다면 그 학교의 특성상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소스쿨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대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크게 보면 전공이고 작게 보면 선택 과목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과목들 중에 정식적으로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학을 제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이것이 그냥 기독교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파송된 목사님 그런 접근보다는 종교학이라는 것은 과목을 열어서 학생들이 3명 이상만 모집이 되면 과목이 이제 한 학교 동안 할 수 있고 또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준비하셔서 그것을 하신다면 제가 학교장으로서 학교 여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 대화를 한다는 것만 해서 참 감사하고 전인고등학교 정말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 양성도 하지만 학교 분위기나 또 교육 여건이나 시설들 되게 좋아서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인정하시는 학교더라고요. 전인고등학교도 많이 잘 되고 또 우리 구암교회하고도 잘 협력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상호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참 좋겠네요. 이미 목사님 준비되어 있는 이런 조건과 상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분을 앞으로 정말 잘 사용하시겠다 기대감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작은 농촌교회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아마 이게 재정적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교회 운영하는데도 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는데요. 이상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은 또 당장 의식주가 해결돼야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작은 일이라도 행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 건축 관련된 일들도 사실 재정이 기반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기도한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조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였기 때문에 처음에 저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열악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좀 많이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흘려들었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흘려들었다. 와보니까 정말 예상했던 거랑은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교회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쭉 보면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는데 분명히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나가서 이런 일들이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빈 청구서를 하나하나 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말이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정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도움들이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보내실 때도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또 보내주시는 분들 또 우연히 지나가면서 교회 교회가 여기 있길래 와봤습니다.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전제하고 사역하지만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앞서고 나면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부교육자에서 단위 목사로서 이렇게 전환되면서 제가 1년만 동안 정말 뼈저리게 하루하루 느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준비되어 있는 원것처럼 아주 뭐 말씀이 술술술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춘천 구암성결교회를 섬기는 우리 서창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일부 아유 교회 최근 근황 아주 힘나는 소식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좀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아까 고향은 춘천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그냥 나구 자란 그 모교회는 어디세요. 춘천 중앙성결교회가 모교회고요. 3대째 어떻게 보면 저희 조카도 지금 자손이라고 보면 4대째 신앙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처음에는 불교신자로서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사시다가 어머니가 결혼 전에 그러니까 아가씨 때 큰 병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큰 병원을 다녀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돌아가신 이모 할머니가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낫는데 교회를 나가봐라 아무개야 그랬더니 정말 반신반의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쪽으로 7남매 8남매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처음에는 불교 신자 하셨다가 교회를 다 다니시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도 교회를 출석하셔서 외할머니 부모님 저도 거기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저희 형님도 거기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4대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중앙선교회교회를 출석하는 거네요. 장기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서창공 목사님은 그러면 여기서 고등학교도 춘천고등학교 네. 춘천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저희 막내도 지금 춘천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다가 신학교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 안 간다는 말은 이제 무언의 압력이랄까요? 또 이게 돌아가는 이렇게 판을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겠더라고요. 돌아가는 판? 네. 저희 어머니가 신심이 깊으시기 때문에 저를 이제 목회자로 이제 저와 상관없이 저의 동의 없이 저를 낳자마자 이제 드렸죠. 서원 기도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너는 목사가 될 아이야 너는 주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각인을 시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마치 거룩한 가스라이트인 것 네. 맞습니다. 나시린처럼 전혀 삶은 나시린은 아닌데 가정에서는 마치 그런 너는 주의 종이야 그래서 가정예배 들으면 마지막 기도는 제가 항상 하고 그래요? 식기도도 분위기가 항상 제가 해야 되는 위에 형도 있고 부모님이 계신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잔잔한 이술비가 내리듯이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아니 근데 되게 서원은 첫째 아들을 되게 하잖아요 저희 형님이 이제 두 살 위로 위에 터울이 형인데 형이 이제 인물이 참 좋아요 저와 다르게 아니 목사님도 좋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형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목회자로 서원하기를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딱 먹으셨다가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인물이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더 인물 좋은 아들을 바치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딱 태어났는데 2년 동안에 이제 약간의 갈등 갈등 서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를 낳으셨는데 이 아들이면 받쳐도 되겠다 제가 이게 직접 들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건 좀 너무했네요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못생겨가지고 동네에 데리고 나가지를 않으셨대요 아이 그건 그냥 뭐 설마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런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또 위로하셔서 91년도에 91년도에 우리 친구들 동기들 7명하고 같이 고등부 친구들이 한월산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 친구들 네네 그때는 이제 청소년 집회라든가 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청년 뜨거운 기도운동 또 찬양운동 예배 부흥에 대한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그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월산 기도원에서 우리가 며칠 3박 4일 4박 5일 같이 기도하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나 어른 없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 7명이 다 남학생들이 우리 남학생 여학생께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곳에 가가지고 첫째 날에 이제 그 집회에 강다리 목사님이 감사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아마 거기 그 대회배실에 모였던 분들이 어림잡아서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회상을 해보면 큰 무대 그냥 무대 위에 아무것도 없고 큰 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큰 북을 치시는 여자분이 무릎 꿇고 다치시는 맞아요 무릎을 치시고 그 체가 그 체을 잡는 게 제가 인상적인데 그 체가 이제 집회 전에 보통은 1시간 정도를 꼬박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이 체가 유일하게 이제 아끼잖아요 그렇죠 리듬을 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 고조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치다가 체가 날라가 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하고 자신의 오른팔을 끈으로 묶고 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눈눈 감고 나도 봤는데 그걸 묶고 쳤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왜냐하면 맨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생하게 지금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그 모사들이 네 칼에다 이렇게 묶고 뭐 했다 그러는데 네 북체를 묶고 쳤군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은혜에 받기 충분한 시간 저도 기억나는데 그 한복은 한복인데 화려한 색채의 한복이 아니고 맞습니다 아주 단순한 흰색 검정색 이런 류의 한복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독립운동가 수준으로 그렇죠 그렇게 의상을 딱 하시고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면 예배가 이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해서 예배만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저도 그 집회의 첫날이었고 맨 앞자리에서 집회에 참석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제 마음 안에 제가 일으키지 않은 뜨거운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저의 실체 저의 모습 나시린처럼 부모님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안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들을 조명하기 시작하셨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몸을 막 자해까지는 아니지만 제 몸이 제 마음이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제 무릎을 스스로 치기도 하면서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굴렀던 것 같아요 뭐 주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밤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에 옷을 갈아입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무릎이 다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절함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하늘상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제가 이제 얻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박히게 됐어요 그리고 하산하자마자 이제 어머니께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그간에 있었던 기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제 입술로 어머니께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때 같이 갔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일곱 명의 친구들이 또 감사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목사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마도 그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그 친구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미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들 목사가 목사가 되어진 것 또 지금 평신도로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저한테도 그 친구들이 기도의 후원자고요 또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든든한 또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 자주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응할 때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헌신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신학교에 지원하고 이렇게 가던 자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다음 세대 숫자도 적지만 헌신자의 수가 적은 것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위 말하는 목사나 선교사 지원자가 줄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눈을 씻고 찾아도 없은 지금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30년 전에 춘천에서 한월산 기도원 갔던 7명의 고등학생들의 모습은 아마도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날도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한 축과 다음 세대 사역이 잘되는 증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신 목사님이 신학교 서울신학대학 가신 거죠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학교 생활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과 후로 구분해보면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대학생활의 낭만이랄까요 친구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정말 학업과는 좀 거리감을 두고 거리 두기를 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리 두기가 또 거기서 나오네요 네 거기서 94년도에 생긴 말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95년도 2월에 군대를 갔다 오고 97년도에 제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좀 집안이 이전까지는 좀 괜찮게 살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또래 친구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암흑의 집 하면 잘 산다 그래요 서창범 내 집 그럼 잘 사는 집이에요 아 예 좋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당시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가지고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얻어먹기보다는 나눠줄 수 있는 저희 집이 이제 치킨집도 했었고 아 그래요 유명 브랜드의 우유대리점을 크게 또 하셨었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집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춘천에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대하면서 그 IMF 위기를 맞게 되고 또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게 겹쳐서 불행한 일들이 오고 또 집이 이제 세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제대하고 이제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 복학을 한 거죠 학교 생활을 다시 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리 두기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 이제는 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좀 절박했었어요 그래서 학업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때 꿈을 가진 것이 제가 이제 교수 요원으로서 아 내가 가르치는 일들을 좀 미래에 좀 하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신대에 보면 본관 건물이 뒤에 있고 앞에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부천 위로 비행기가 항상 날아다녔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번도 그때까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시골 소년의 이제 꿈이죠 아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렴풋한 꿈을 또 가지게 돼서 학업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또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생활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이제 LA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교 거기에 이제 세 개 과가 있어요 파사대학교 네 신학 선교학 상담학 그중에서 이제 제가 선교학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목회도 하고 향후에는 선교를 좀 이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러 2011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귀국하셔서 부교육자 사역 하시다가 이제 구함께 오시게 된 이런 스토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에도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에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또 그러한 모든 기회와 성장했던 것들이 지금 구함교회에서 열매를 맺는 것 같아 참 감사하고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우사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실까요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 왜 그곳에 갔느냐 그런 말을 입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서도 교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8년여간 북목사 이제 마지막으로는 선인부 목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 저 정도 되는 목사님이면 어느 정도 교회 부임할도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가늠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제가 있는 현재 위치에 시골의 농촌교회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시선이 저는 뭐 그게 아주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랄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생각이 꼭 옳지만은 않다 저의 그 판단 저의 그 결정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한 260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중에서 농촌교회가 800개 정도로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대부분 미자립이고요 더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이 목회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배 동료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감히 제가 정말 그런 꿈을 꾼다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좀 꺼려하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농촌교회 농촌지역에 목회를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블루오션처럼 이제 앞으로는 농촌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텐데 과거의 농촌이 아닌 미래의 농촌이 이제는 각광받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소박하지만 저희 구함교회가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유 뭐 가슴이 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구함교회가 그러한 롤모델 하나 만들어 주셔서 또 좋은 많은 동역자들에게 다른 복회자들에게 도전과 또 감동과 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창범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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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